제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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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혼자 타고 계시고요 모바일 운송도 받으셨고 광손필님 맞으신거에요 차량으로 산적을 하시고 제주차장 이력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세요 하자리만 따라서 소아지품 신분증 챙겨서 여객터미러로 가시고 차량으로 계철가페에서 바꾸드라는 신분증 보여주셔서 들어가세요 플랫폼 바꾸드 차장 그리고 하자리만 경불로 구경 아유 바이크 부러워라 안녕하세요 와인강 입니다 저는 지금 목포에 와 있어요 지금 제주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 차량을 가지고 제주도 넘어가는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예전에 할리 타고 가기도 했었고 제주도에 가서 스쿠터 렌트 해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제 차량을 가지고 제주도 넘어가서 차박으로 열흘 정도 지내려고 합니다 제주도 열흘 살이 시작합니다 복부항 국제 여객터미널 들어오시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차장을 선정하실 분들은 아침 9시 떠나는 퀸 메리오는 이쪽으로 좌측 오십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떠나는 퀸 제누비아호는 우측으로 오십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차량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퀸 메리오 지금 선수가 여기 거든요 그리고 선미가 여기 있어요 엄청 커요 퀸 메리오 시간이 남아서 목포 역외선 터미널 주위에 슬슬 걷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해안 공룡 주차장이 하루에 5천원 이래요 가까이서 차박 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셔도 되겠다 오른쪽으로 매콤한 퀸 메리오는 2천원입니다 시청자 요리하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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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Catholic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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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 영화관 게임룸 암마실 여기가 암마실이에요 암마는 이처럼 남자랑 여자랑 분리가 돼 있네요 자 이제 7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7층에 오 7층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파리 바게트가 하나가 더 있고 아예 식당이 있네요 7층은 아예 식당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웬일이래 이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앉으세요 아니 여기 계셔 엄마 뒤에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제주도 제주도 가서 놀다 오는 거지 뭐 네 식당이 이 식당이 차가고 있어요 저희는 차가고 있어요 저도 저도 차 봐 어 차가고 있어요 어 와 우리 유튜브 콜라보는 여기서 하겠네 이야 아 이게 뭐 이게 이게 와인홈 여기 사야겠네 아이고 땀 너무 많이 씁니다 더우신데 어 아냐 저 지금 일부러 땀을 흘리고 있어요 어저께 하고 밤새고 치고 자고가 자꾸 언제 몸이 메롱이라가지고 배를 원래 어저께 이동해서 가기로 했다가 배를 바다로 내려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리는 크레인이 고장 나갖고 배를 못 내리게 된구나 그래서 이제 사월로 길었고 어저께 휴가 내놨으니까 이제 차를 갖다 놓을 차 스타렉스 제주도에요 아 그럼 스타렉스는 이제 제주도에 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배가 갖고 내려오면은 또 차가 필요하니까 차박정 뭐 날씨 한정은 차박하고 날씨전을 이제 배 타고 그렇게 하려고 1년만 그렇게 하려고 퇴근하면서 반anha 기타고 와서 그냥 자고 가고 아오 재밌게 사신다 세상 제일 불어온는 데 어이 프라이더 치킨도 있고 생매추도 있고 여기 어디갔지? 여기 어디갔지? 선미쪽에서 밑에 6층, 5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따로 있네요. 출발하는 것도 찍어줘야죠. 피털팽TV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목포를 출발합니다. 안녕, 목포! 목포에서 한라봉 먹고 싶어 제주도 가는 중, 이제 목포를 떠납니다. 제주도로 출발! 여기 차에 갔다 올 수 있나요? 차량이요? 네. 차량은 지금 장갈이 할 수 있던데, 지금 한번 갔다 오세요. 어디로 가면 되나? 저랑 중에는 차량이 못 가시게 되어있어요. 예. 배 출발 전에 차량 갔다 오시라고 방송을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아, 제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네. 몇 층에 있죠? 2층에. 배 들어와서 올라가. 한 번 올라갔습니다. 배 들어와서 올라가 있어요? 네. 2층입니다. 발전 좀 하시고. 아, 예. 이야, 차 엄청 많다. 꽉 찼습니다. 오, 튼튼하게 잘 정박되어 있습니다. 민트병원. 민트병원 옷장님 만났으니까, 와인 한 병 선물 드려야죠. 왜 안 내려오지?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열려. 잠겼어. 뭐지? 아, 열렸다 열렸다. 5층 여겠고요. 못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멍찔 좋아. 멍찔 좋아. 멍찔 좋아. 멍찔 좋아. 룩찔이랑 똑같아요. 여기 큰 라면 같은 거 사면은 어디서 데워 먹을 수 있나요? 6층에 가시면 썰무키칭이 있어요. 아, 키친이 있나요? 네. 한 칸만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칸 위에 6층에 키친이 있는데 거기서 먹을 수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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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워나베크 공장이 맞나요. 잠시만요. 대 gwtано 배달음청자가 immunofchurchingedes00 물홍삼 좋다, 따뜻하니 자,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야, 킨베리오, 여기는 큽니다 자, 저는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주 열흘살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